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36년생 우리 나이로 84세인 이인호 전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이자 전 러시아 대사의 미국 인권위원회 정언을 여러분들 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한국 인권에 관한 톰 렌토스 청문회 정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인호 전 대사의 주장입니다 문재인의 4년 동안의 급진적 포퓰리즘 정치 이후에 한국은 정기적으로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주주의적 장황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과 임명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정받았던 모든 절차적 규범들은 폐지됐습니다 그대한 부패 스캔들은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설명이 잘 안되고 조사되지 않은 저명한 인물들의 자살로 마감됐습니다 정치계나 경제계 또는 사회적 측면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널리 퍼져 있으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날카롭게 나누어져 있으며 사람들은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합니다 제 짧은 해설을 더하면 이노 전 대사는 정언에서 이 모든 문제의 기초에 해당하는 선거의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단어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다시 이노 전 대사의 주장입니다 이 나라가 겪은 가장 큰 손실은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 및 서로 간에 정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장년층의 대다수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 한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정권이 지향하는 친북 친중 방향과 불화합니다 주권자는 끊임없는 프로파간다와 특히 선거기간에는 노골적인 뇌물을 통해서 조작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금과 국가 채무는 가파르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문화와 교육현장에 대한 예술적 지배는 문정부의 극장국가라는 이름을 가져다 준 고유한 특징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정부의 간섭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다음 시금석은 법 앞에 평등과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수뇌부가 점점 더 반체제 조직에 가담했던 재판관들로 채워졌으며 재판에 있을 이중자태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공직자 임명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정했지만 그가 지명한 장관들 가운데서 그 기준을 만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행정부 관리들을 기소할 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엄중한 법적 그리고 도덕적 기준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적용한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 반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문재인의 증거하는 독단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은 심지어 조금 전까지 그가 지지자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총장 윤석열과 감사원장 최재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정권은 누그러지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바이러스 팬데믹을 반정부운동을 억압할 명분으로 이용하면서 2020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했던 선거에 과감해져서 문정권은 반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색채와 일당 독재의 전형인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를 남은 법들을 효과적으로 끝장내기 위해서 연이어 새로운 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축출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종적으로 22년행이 선고되었고 2천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벌금과 보상급 지급이 선고됐습니다 삼성의 부회장은 박 대통령이나 그와 관련된 범죄와 분명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자유라는 대의명분의 해론 세 법률들 가운데 이 위원회의 주목을 처음으로 끈 것이 북한으로 정보를 실은 풍선을 날리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정권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꾸준히 거부한 것이자 심지어 그것이 탈북민들을 포함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의 결심을 반영합니다 동일한 정도로 만일 더 심하지 않는다면 불길한 것은 1980년 광주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이 선호하는 버전과 다른 믿음을 말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신성시된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많은 정인들과 연구자들은 학생 민주화 운동이 비밀선동과 또 어떤 군의 참가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봉기로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정치적 토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유에 내려진 사형선거에 버금가합니다 역사적 진실이 법률 주문에 의해서 규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입법자들의 입장에서 이성적 생각에 종말을 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두려운 전망을 불려일으킵니다 또 다른 특히 두려운 법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인 공수처는 비행으로 기소된 고위공직자들을 판사와 장군들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부패와 권력 남룡을 뿌리뽑는 기관으로 홍보되었지만 작금의 파벌 정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을 향한 공정한 조사와 기소를 막아줄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법은 한국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공산주의 활동을 조사할 권한을 박탈하는 법으로써 이 법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요인들이 한국에서 발각될 위험 없이 활동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은 대북전단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올해 4월 7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한국 유권자들이 마침내 문정권의 포퓰리즘 주문에서 깨어나 잃어버린 영토를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시장직을 얻는 것이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과두집권층은 그들의 국가장악 노력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고 준 사회주의 일당 독재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미얀마의 경우처럼 군복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는 그 위협은 쉽게 인식됩니다 그러나 민주화 투사에 망토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동됐을 때는 그 위협을 찾아내고 예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으로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슬퍼게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미국이 오늘날 한국의 경악스러운 상황에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길러왔던 자유로운 꽃이 적들의 지배 아래 떨어진다면 우리 조국만이라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만약 5천만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하는 자유롭고 활기찬 민주국가로서 애서부터 전체주의 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도 자유는 안전하고 무사하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나이로 참 84세면 참 많은 나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은 각별할 겁니다 젊은 분들보다도 해방전국부터 시작해서 유기호라든지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노 전 대사의 시국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많은 사람들을 좀 각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节 접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병호 gossip이 배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people